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절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이외의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진을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 이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도 합시다. 성도님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 성체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겨자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에게 너 장막틀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넓혀야 될 장막틀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교회 장막틀을 넓혀야 되는데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장막틀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로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이제 마게토니아로 로마로 계속 펼쳐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행전이라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는 그러한 여정이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정이지요.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나가라. 계속해서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교회 지경을 넓히고 지역 지경을 어떻게 넓히느냐. 사천망대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섯 가지 기초 가지고 계속 펼쳐나가라. 2, 3, 7 치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2, 3, 7 나라에 가서 치유 오직 예수가 그러시도. 아멘. 파키스탄에 이번에 캠프템들이 갔는데 앞에서 막 뜯은 사람, 현지위 목사들이. 뭐라고 뜯으느냐. 예수는 그러시고 모든 문제에 겠자. 우리 한국말로. 한국말로. 세계 보고 막. 막 파키스탄에서. 지금 계속 이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현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기독교 현장에 있어요. 정문식 성교사 거기서 계속 지금 여기 갔다가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다가 지금 모슬렘 쪽으로 막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교 현장을 그렇게 장막터를 계속 넓혀가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3.1조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서로 무장, 무장,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면 성취가 안 될 거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오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아야 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굴 통해 실행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실행하신다. 실행은 움직이는 거죠. 실행은 행동이죠. 실행은 실천이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십니까? 되지도 않을 걸 성경에 짜다 적어놓고 사기 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문제와 사건, 환경, 상황 따라 시시 변동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목사도 안 믿어요. 결과도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장노들은 거의 안 믿어요. 그냥 듣기는 알게 놔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번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릴 때 환상을 보니까 큰 교회가 쫙 교회 내려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쫙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알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믿는 척하지요.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리 별장 6절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너 장화탈을 넓히라.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언약 붙잡은 자. 언약 잡고 믿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자.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 도전하는 것입니다. 집중 도전을 안 해요. 집중 도전해라. 실제로 박시당 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깜짝아 가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땅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깜짝아 땅 끝이에요. 깜짝아 가봐세요. 깜짝아. 영하 50도. 영하 40도. 지구 사람 사는 이 땅 치고 사실상 가장 추운 건 깜짝아. 갔다 왔어요. 깜짝아. 거기에 예원지휘가 있어요. 그 캠프를 가는 겁니다. 지경을 이미 다 주어진 현장이지만 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 TCK들 아홉 명 갑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문학권이 자란 우리 애들 지금 애들 여기 와 있는 애들 지금 총신 들어갑니다. 스베타 제자들 19살,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바로 막 신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문학권 살리겠다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19살, 20살짜라 신학교 가서 자기 동족 살리겠다는 TCK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안성에 우리 예원 러시아 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꽉 살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마무대 집중과 도전 요게 C, V, D, I, P의 삶이에요. 아멘 요기 은약자본자가 프락티스 실행하는 집중과 여러분 이 도전은 실행이 되요. 은약적 도전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꿈을 꾸면서 꿈을 꾸면서 드림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프락티스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재미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이 초대교회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겨자시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사하고 비해서 비유의 말씀이 적어요. 아주 심플하게 마가복음 사장에만 그냥 지방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들의 주제가 그 강조점이 모두 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땅에서 겨자시 비유의 가장 큰 특징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 장막들을 넓히라 이 언약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어진 메시지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메시지 이 땅의 지상 마지막 말씀 여기 다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고 가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해야 될 미션 그거 주고 가세요. 어느 것이 주체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확 바뀌지요. 마지막 미션을 주고 갔다니까. 이게 신양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성천하시면 될텐데 부활하시고 안 가셔서요. 부활하시고 믿음 심어주면서 야 진짜 살아나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구나 첫 열매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 살아난다 나를 믿어라 날 믿음 나같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부활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한다 이거를 직접 금방 부활해서 가버리면 믿음이 또 헷갈리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들이 연약하니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렇게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내 가는데 있다 40일 동안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감나산 은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인생 이정표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 힘으로 안 돼 너희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인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서 강조했어요 성령이 말할 거니까 너 기다려라 성령 받아 너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성천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은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나 하는 방향 맞추는 삶을 살고 오직 성령 충만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실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 이유 달면 다 사단 지꺼기 사단 속임새 속은 거예요 이유 달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이 끝이에요 138이 66건 딱 정리하면 끝이라고 이것만 되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오력을 다 주신다 이것이 안 되고 두 마음을 세 마음을 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교사시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장박터를 엮이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영계전승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교사시 비전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서 영육간의 삶의 장박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체험하는 2024 한해 되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입니다 30절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개다시 개다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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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게다시의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죠 3년만 다니면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게다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걸 표현할 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게다시의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덜깨 보다 조금 적어요 덜깨보다 조금 적어요 덜깨는 이렇게 하나를 분류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게다시는 한 개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교인들이 개척할 때 3년 지난 후입니다 개척 3년 지난 후 그렇게 그렇게 교인들은 한 200명 되는데 전부 다 분목사에 찍겠어요 참 코팅해서 하나씩 다 주라 이 게다시 한 개가 얼마나 너희 신앙이 비록 게다시 교회에 나오면 게다시는 있잖아요 안 믿는데도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 나오지 계속 어째 나오겠어요 믿음 있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 게다시 이거 한 날만 믿음이라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커진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라고 다 나눠주라 했더니 전화 와서 목사님 도저히 한 개를 분류를 낼 수 없습니다 두 개 세 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두 개 세 개 해야 다 코팅해라 그 정도로 개자시가 적어요 그 정도로 가장 적은데 단순히 적다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개자시보다 모래알이 더 적잖아요 모래알이 사실 하나는 물리내잖아요 모래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래알이 개자시가 더 적죠 그런데 왜 개자시 비유를 했냐 작은 거 말하면 모래알이죠 개자시가 더 적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왜 선택했냐 그것은 바로 개자시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모래는 생명이 없어요 개자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시가 개자시 아주 단단하고 생명력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무리 적어도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렇게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겨울에 말이에요 눈이 오고 지금 영하가 영하 10도 넘어가고 이런 깡깡 어려가지고 그냥 이런 데 보세요 봄 데 보세요 싹 후불으면 날아갈 정도로 가날픈 풀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이 추운데 말이에요 밤에 땅까지 다 어려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봄 되면 또 딱 50번의 상처를 거치면서 나옵니다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올라올 때요 식물학자 얘기입니다 올라올 때는 50번의 상처를 입으면서 올라온대요 그만큼 그렇게 생명이 올라올 생명이 있으니까 상처받아나서 올라올대요 개자시가 생명이 있어서 자란 것처럼 보금에는 분명한 보금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금의 능력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자시 비유에서 저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묵상하면서 그렇게 암송을 했는데 또 정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생 반대 영벌이죠 영생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이 산다고요 죽는다는 게 없어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육체밖에 없어요 사람만 육체와 영이 있어요 영생합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아들이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참보금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이 생명은 한 번 주어지면 영원토록 변함없다 아멘 변함없어요 이 축복을 밟는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보금의 생명력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부터 내 하나 때문에 현장이며 진짜 생명이 있으면 변화하기 시작해요 직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 사업장이 바뀌게 돼 생명이 있습니까 전장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전쟁이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을 이제 붙는데 옛날에 전쟁은 서로 서로 탁 마주 보고 있잖아요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작전을 짜고 있잖아요 다리우스 다리우스 대왕이 알렉산더 황제에게 전쟁 전에 참깨가 가득 찬 이 부대 하나를 그렇게 보냈어요 무슨 의미냐 알렉산더에게 알렉산더에게 다리우스 이 황제가 우리는 이렇게 군대가 많다 이 깨알처럼 이렇게 많다 괜히 대들지 말고 항보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다가 시 하나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 계좌시에요 시 하나를 딱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가 계좌시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수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충분한 준비가 됐다 그 의미로 계좌시 하나를 보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계좌시 하나를 보낸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황제를 이겼어요 다리우스 그 나라 페르시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에요 제자 제자 생명력 가진 제자 복음의 생명력 가진 제자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운계 전 성도가 일당 천의 현장 전도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명이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이룰 것이야 때가 되면 나 여우가 속히 이룰이라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작은 자가 별 볼일 없는 갈릴리 무식한 것들 없는 것들 가난한 것들 무시하는 저런 연약한 것들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전도하십니까 잘났다는 사람 배경조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비록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지만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영계제 성도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 어디 헛어있더라도 개다시처럼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입니다 32세를 다시 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릴 만큼 된다 자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할 비전이고 단 하나는 여운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개다시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만큼 커졌다 제가 2세를 가보니까 개다시가 자라가 어느 정도 크냐 제가 이렇게 손 들면 붙잡을 정도가 3메다 정도 한 크기가 개다시 자라서 쭉 가로수로 쭉 가로수로 쭉 가로수로 그냥 차다 갈 것도 길거리 가로수로 차 타는데 옆에 쭉 가로수로 개다시 쭉 자라 있더라고요 그 정도 크지 쭉 가로수로 쭉 가로수로 쭉 가로수로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안다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가 뭘 해요 나를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 마음만 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교회 나와도 여러분을 쫄쫄쫄 쫄 따라다니는 제자가 영적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 똘마이 말고 제자 제자 영적 제자 그거 있어야 돼요 쫄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쫄쫄쫄 따라오는 제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돼요 몰려들어야 될게 어디 가든지 외롭다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좀 반성해야 돼요 제자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끼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은혜가 감동되니까 왜 처음 하고 말하니까 말하니까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으려고 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도요 메시지 있고 처음에 사람은요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차 갔다 오고 운전할 필요가 없어 갔다 대고 모시고 가고 가보시고 오고 그런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되고 있다는 현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어렵다 그건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계속 서니까 사람들이 다 냄새 쿨이 내나니까 안 가지요 옆에다 스스로 피하지요 전부 다 모르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커졌다 커졌다 그건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모습을 보름 보름이 중요하거든 올해 온다 메시지로 적용하면 나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받아라 영적으로 다 넓혀지는 응답 사람이 어디 가면 몰려오면 행복해요 인정받고 인정하고 따라오고 그냥 행복해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집사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랬죠 청년 때부터 집사 되고 장로도 가면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대로 요즘 목사대로 사람들이 하면 내가 가면 몰려와 그거 안 해보고 체험 안 해보고 이 말합니까 평균도 어때 청년 때 집사 때 장로 때 주위 사람들이 확 몰라 어느 정도냐 대학 학장 부인 의사 부인 변호사 부인 검사 부인 부산에서 그 당시에 삼위가 아파트 남천동 삼위가 아파트 제일 부산에서 제 엘리트를 사는 단지였어요 거기 지우는 게 가깝잖아요 10분 거리니까 이따 오는 거예요 한 분은 나보고 장로 땐데 장로니야 우리 물인데 물이 뭐 있을 거니까 한 20명 보니까 전부 다 내놓으라는 사람 아파트가 100평씩 100평 아파트 평수 얼마나 처음 봤어 목사님 장로니 한 분 와서 한 말씀 뭐 말하는데 그냥 그냥 쫙 앉아있고 내 혼자 의자 탁 앉아와서 주제 없어 아무 주제도 그냥 그냥 말씀하시라 다 받으러 딱 앉아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내가 의결을 받으니까 내가 말씀 성취를 체험하니까 내게 현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으려고 깃떠은 거예요 샤들이 깃떠은 거예요 샤들이 샤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특별히 놓치지 마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지금 모습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없어 교만할 것도 없고 건방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없어 내가 사는 것은 거리도가 사는 것이라 거리도밖에 없어 내가 뭐 내가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식한 내가 무능한 내가 뭘 나를 자랑합니까 내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지 그것 듣고 싶은 거지 아니 학장이 총장이 그 검사가 그 변호사가 뭘 듣게 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로 하면 뭐들을 내가 들어야지 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그분의 하신 일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처음이 있어야 돼요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렛 사람 목수하던 사람 목수 무슨 교수하던 사람도 아니고 의사 변호사 그때 다 있었지 목수요 목수 노가다 목수 출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유대 지도자들 바르셔서 서지관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니까 별 볼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모도 요즘 화가들이 그리는 막 코가 쫙 나와가지고 그게 가짜예요 그가 가짜예요 화가가 그냥 상상하고 그린 거지 성경 2사에서 보면 허무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모양 자체도 없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행편이란 것은 살얼는 판을 걸고 있는 쫓겨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세요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란 게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 이거는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세상적인 교조 내가 놀게 아무것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다시와 같은 천국보험을 받은 제자들은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서절퍼른 이 유대 이 교권 앞에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보듬의 해결자다 이 참보금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생명의 보금이 각인뿔이 체질화된 자는 이렇게 세상 배경 환경에 상관없이 하란나라 확장하는 데 세임을 받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랄에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러죠 누가 등불을 가지고 색상 밑에다가 그 집 넣겠냐 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제일 잘 보이도록 그걸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금은 감추는 것이 아니다 숨긴 것이 아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가 아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음은요 이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무식하게 거지없는 사람이 왜냐 저 나살에 목수했던 사람을 저렇게 생명 걸고 믿고 따른 저 바보 등신들 어릴 때만 해도요 찬송가 들고 교역한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성경을 핍박받는 분들을 다 숨겨가지고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때는 화면이 없어가지고 전부 직접 찬송경을 다 펴려야 돼요 사전관도 펴야 되고 성경도 펴야 돼요 다 가지고 다니고 근데 교역수 믿는다면 저 그릴 때마다 예수 믿는다면 창피했다니까요 그 정도였어요 창피했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불신 가문에서 오는 분들은 예수 믿는다면 굉장히 욕할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시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 삐치냐 삐치진 예수의 시를 가졌냐 그럼 밝혀 드러내 너 예수입니다 라고 말해 어떤 핍박이든 말해 예수를 말해 그 말이에요 빛을 등경 밑에 두지 않고 빛을 발해라 삐치진 예수의 시를 밖에 드러내라 그게 뭐예요 전도 캠프입니다 캠프가 불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밝히는 게 전도 캠프라고 예수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 4천만 대 운동이 그거예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하는 것이 바로 이산수의 지휘운동이다 박수단에 선발돼갔습니다 5만명을 과연 5만명을 모아가지고 한방에 그냥 원색적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도 못 들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목사가 되어서도 이 정확한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 박수단 모슬렛 말하는데 체계 체강대국 모슬렛 말하는데 저기에 예수 각 그리스도 모둠 해결자 대신 원색적 복음을 불신자가 어떻게 망한지 구만자가 어떻게 축구받는지 한 번이라도 말하고 오자 세상적으로 무슨 시금방 떨어가면서 뭔가 생생달라고 아니에요 한이기세요 아니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평생의 교회를 떠나지 이 정확한 답을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한국 최대 신학교 총신대학원을 졸업해놓고 목사가 되도록 몰랐다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 듣는 사람은 몇 명 있겠지 몇백 명 맨날 강사들이 왔다간 듣겠지 5만 명 모아라 5만 명 끌어모으면 그것 중에 청년 처음 교훈사람들 있을 것이고 청년 처음 교훈사람들 있을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다 한 영원이라도 각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누가 뭐 두 번 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딱 한 방에 끝내보자 그래서 선발대 간 거예요 갔는데 보고는 내내 하겠지만 내가 간주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더래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모슬림 국한대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 모슬림 국가에서 치유 2, 3, 7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치유하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여운교회가 열방을 얻는 2, 3, 7 망대로 그렇게 세워 가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막도 넓히라 넓히라 그러시면 넓히면 믿고 나가면 그냥 하나는 다 문 다 열어주잖아요 안 가니까 문제지 또 이것이 계삿의 비유인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다시 말해서 지역민족 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세 가지 떨리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영육 간에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방인의 떨 우리 후대인 랩런트가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치유 서밋으로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의 떨 오늘 뭐 들어보니까 지금 GOD 멤버 중 하나가 싸움 피한다고 오늘 준비하고 난리모인데 이방인의 떨 아이들의 떨 BTS에 와야지 그래서 지나가다 오다가 볼 수 있도록 성구도 달아놓고 성경도 달아놓고 아멘 이방인의 떨 우리 후대인의 우리 후대인의 랩런트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나고 치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의 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병든 많은 영혼들이 누구나 와도 치유하고 회복되는 기도의 떨 사망감당허지 교인줄로 믿습니다 개다시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 개다시와 같은 절대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역사에 난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본격화된 생명운동의 이 개다시 비전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져야 한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은약은 2023년 그 은약 그것만 아니에요 평생 망국을 기업으로 아멘 작년에 한 해 끝납니까 하늘의 말씀 영원한데 그래서 온단 메시지 쫙다 주변이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동안 쫙다 내줬세요 그 하나하나 다 잡고 기도한 명답 밖에 돼있어요 하늘의 말씀인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변에 서는 그날까지 은약 작곡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집정적으로 장막탈을 엮이는 은약적 도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삶의 경제 이 경제의 빛 그야말로 이 빛의 경제 미래를 살리는 냄두듯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좁사사 어떤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아스 시아스를 손에 들고 있는 농부는 새소리를 들어주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시를 뿌려놓으면 삭이 날 것이고 거짓이 자라면 새들이 깃들 것이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소망과 비전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삼위일조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운교회가요 목동에 시작됐을 때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개척하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성교 환상 보고 그럼 가자 근데 건물이 없어 집에서 제 아파트 집사람 화장터 화장하는 거 거꾸로 딱 시와가지고 종이 하나 신종이 깔고 그걸 강단으로 해서 예배 시작했어요 87년 9월 1일부터 9월 한 달 동안 화장품 화장대 엎어서 강단 삼아서 한 달하고 하나니까 10월달에 거기 됐어요 건물이 왔는데 엘레베이터 없는 5층 엘레베이터 없는 5층이 요즘 없어요 지금부터 문남 빌딩에 있습니다 엘레베이터 없는 5층 걸어 올라 그렇게 개척할 때 그때 시작한 그 아파트에 와서 예배드린 가정이 양장로 가정 지장로 가정이에요 두 가정입니다 그걸 시작했어요 시작은 미야겠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슴을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재직만 5,400명 장노들이 300여 명 렘너들까지 지금 지난주가 출석이 7,600명 이게 자랐잖아요 그렇죠 이 개다시가 조그맣게 사나니 아파트에 시작된 개다시 생활가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대보험하겠다고 이게 개다시예요 생명 있는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확장된다 영계 모델 성도들 2014년 개인과 교회 전체가 개다시 비전을 가지고 영역간에 장박탈을 엮여 나가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며 대각성운동의 선고자였던 조지 필드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대각성운동의 선고자였지요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이 목사님에게 누가 질문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휘플 때 목사님이 정석을 하고 이 말이었어요 천만에요 저는 임종 때 간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질 동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간증하며 살다가 죽을 때 까지 남겨를 간증할 까지 없도록 저는 그리스도만 다 말하고 갈 겁니다 나중에 라고 하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중에 어디죠 나중에 이런 말하고 끝냈습니다 성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의 시야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뿌리면 분명히 그 결제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아직 못한다 시도 안 해본다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맞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하는 얘기에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귀하게 해계시 나는 세계보험할 인물이다 아멘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열등어시 붙잡혀버려요 부정적으로 잡혀버려요 아무것도 안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신권을 초월하는 이삼질의 빛을 나에게 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할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번주에 제가 우연히 김인중 목사님의 간정 15년 전에 새롭게 나왔던걸 15년 전에 한 간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 막 상상초월하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소년보 나는 우연히 받지 소년보 간정을 도는 이야 가족 구원에서 고등학생 가족 보험하시기 금식하면서 그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한번 갔다 와주고 죽 먹으니까 또 안가 가족 보험에서 금식 고등학생이 참 재미있대 대학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돼 등록금이 없는데 중이 절의 중이 등록금 대주어가지고 잘 데가 없으니까 절의 중이 절에서 자면서 신학교 다녀요 참 기가 막혀졌어요 울면서 막 간정하더라고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간정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승인받는 겁니다 비참 말로 상상을 못해 성도 여러분 2024년 개다식 비전을 가지고 언제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비록 적지만 내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제자들처럼 사회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습괴를 체험하면서 장목다리를 펴나가는 증거의 길을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승로들 개다식 비전의 믿음을 가져가야 주시옵사 그다식같이 적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새들이 많은 새들이 깃돌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이 남자들하고 천족 세계보험한 땅끝까지 보험증가는 이 마지막 지상 초대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되게하여 좁사서 예수 성받더러 기도합니다 입니다 6시 3시 2시 2시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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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5시 6시 6시 7시 5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